지난해 대구 지역의 부동산 불법 거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허위 신고는 347건으로 지난 2017년보다 290건 20%가량이 늘었는데 가장 많은 유형은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다운 계약으로 126건에 319명이 적발됐으며 신고를 늦게 하거나 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도 167건에 268명이 적발됐습니다. 한편 수성구에서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2년 동안 790건의 다운 계약서 작성이 적발돼 과태료가 8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